지팡이 아이스크림 긴 과자 안에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듬뿍 들어간 지팡이 아이스크림 재미난 모양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 맛도 일품인데요 되게 촉감도 부드럽고 그 딱딱한 지팡이 모양도 새로운 색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맛있어요 바닐라가 안에 있어서 달콤하고요 바삭바삭거리면서 과자랑 시원을 먹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맛과 색으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지팡이 아이스크림 외국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만드는 것도 보시면 좀 신기해하시고 일단 다 완성된 완성 제품 보면 되게 와우 하면서 놀라시고 맛도 되게 좋다고 하시고 이 지팡이 아이스크림이 미국 뉴욕에 진출했습니다 익살스러운 인증샷으로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나요? 또 먹고 싶어요? 돌아와줘요 등의 댓글과 함께 한국인 주인장의 유머스러운 사진이 보는 이들을 웃음짓게 합니다 또 3천여 명의 팔로워들에게 푸드트럭의 이동 경로를 알려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재미까지 더해주고 있는데요 한국 디저트의 미국 진출 앞으로도 큰 사랑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아이스크림 맛있어 줘요 국민 리포트 아는혜입니다 이 영상은 장소에 따라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exciting 자연스러운 영상 이어가길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유진한 광고라는 영상 이어가길 기대해 주세요